러시아 스캔들 사건을 수사했던 밀러 특별검사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조만간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를 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관계를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보고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수사 결과의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특검 발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보고서가 의회나 국민에 공개되기 전에 백악관이 먼저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기밀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를 제한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오늘 우선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뮬러 특권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입니다. 백악관이 행정특권을 사용하면 민주당은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SBS 이재린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